아, 여기가 이제 깡깡이 마을입니까? 이게 바로 저 영도다리잖아요, 영도다리. 아, 저 영도다리가 진짜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리고 저 옆에 점쟁이들 많이 모여 살았던 전밭집도 하나 남아있네요. 희난민들이 이리로 오니까 가족 소문들이려면 저기 가면 됩니다. 저게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깡깡이 마을은 배 밉 작업을 쳐낸다고 그러죠, 깡깡이 쳐낸다고 하는데. 이쪽에 가시면 수리조선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느낌이 나네요, 골목골목이. 야, 영도에 진짜 다양한 모습들이 숨어있네요,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리고 지금 예술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여기 지금 벽화들도 보면 저쪽에 망치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이죠. 추상적으로 좀 그려내고. 여기 예술 작품이군요. 공공예술로 재생한 오래된 마을. 공공예술로 재생한 오래된 마을. 하지만 공공예술로 재생한 오래된 마을이 그래서 한번 더 많이 마시겠네요. 공공예술로 재생한 오래된 마을이 그래서 여기 곳곳에 보시면 그런 예술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마을 전체에 그런 것들이 숨어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발견하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